창작 산실 올해의 신작 연극 부문 맛이라는 건지 맛있지 말라는 건지 맛이라는 거겠죠 여기 술집이잖아요 도양에도 술주정매이가 있긴 있었던 모양이야 네 디오니소스 이 가게 이름이죠 안 돼요 그럼 다 사라져버리잖아 엄마도 손길도 엄마도 저 검은 구멍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니까 이 여자도 지금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사막에서 결혼식을 습뱅현승 목대기에서 맹세를 돈이 없으면 결혼도 없다 내가 집어넣은 이 짐들 이 짐들을 내려놓은 엄마도 철두철미하게 감시하라 자살하지 안 돼 즉도 말도 왜 신경을 써야 돼 적어도 기계는 자살은 안 할 거 아니야 뭘 좋아하면은 자기가 남들보다 그걸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현장을 잘 보존해야 돼 저거 박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세상에서 본 남자는 그 사람 그 사람뿐이었어요 장사꾼 못하는 거야 그러면요 차라리 그냥 골또품 장사꾼으로 사세요 아버지 이거 조만강이나 천지를 나누는 것처럼 사람을 나누는 거라고요 여기 위에서 보면 다 보이지 서로 속이지 않는 살아갈 수 없는 추악한 사람들의 모습 난 이 세상이 망해버렸으면 하고 감사합니다 모두 본인 그 사람을 버리기로 혹시 안되고 그 사람은 처음으로 그런 점이 시작되고 이거를 감사합니다.